정거장 근처 정거장 근처 제2부 돈 100원 10원짜리 10장을 저고리 속 고비에 넣고 새끼로 저 가슴 밑에를 지을 끈동이고서 장터로 나선 득쇠는 외양이야 그냥 득쇠지만 아주 속은 딴 사람이 되었다. 더구나 그는 술에 한잔 얼큰했다. 춘섬이가 인살지에다가 무어라고 쓴 것을 가지고 지장을 누르라니까 시키는 대로 누르고 그러고 나서 10원짜리 10장을 금융조합소 사람이 하듯이 착착 세워내주는 것을 그는 바르러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가슴은 손보다도 더 떨리고 두근거렸다. 10원짜리 10장을 한 장씩 침을 묻혀가면서 세워 술을 맞추기에도 힘이 들었다. 그 놈을 저고리 속 고비에 넣으면서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냐 했나 잘 신측해 보았다. 다시 새끼를 한 발 집어다가 저고리 위로 저 가슴 밑으로 질끈 동염했다. 덕쇠는 그 고마운 춘삼이를 술을 한잔 대접하려고 청하니까 춘삼이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먹기는 먹어도 자기가 내지 하고 전주집으로 나와 대잔식이나 먹었다. 춘삼이는 집에서 나올 때 덕쇠는 이쁜이를 만나 잘 있으라고 작별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이분이는 가던 길로 춘삼이가 안방으로 들여보내 그의 아내에게 맡겨 닥달을 시키느라고 눈에 보이지 아니 했었다. 그래 좀 불러달라 할까 하다가 미안해서 그만두었다. 덕쇠가 술값을 치러려고 더구나 어젯밤에 오전에 치 국밥 한 그릇 외상 달라고 그다지도 애거라는 것을 잡아떼던 전주대간 때 보아란 듯이 십원짜리 뭉텅이를 보여줄 양으로 부스럭부스럭 새끼를 부는데 춘삼이는 자기한테로 달아두라고 이러고 일어섰다. 덕쇠는 그래도 돈 뭉텅이를 꺼내어 그 중 한 장을 번쩍 내밀었다. 아니요 고상 내 술도 한 잔 먹어야지 자 이것 거슬려주 전주대간 그러나 놀라지도 않고 십원짜리 거슬릴 거 없으라우 하자 춘삼이는 덕쇠를 잡았건다. 이 다음에 그놈으로 장사해서 돈 많이 벌거든 그때 먹세 보면 볼수록 덕쇠는 춘삼이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라 눈물이 나려고 했다. 덕쇠는 춘삼이를 작별하며 이분이가 아무 철도 모르고 그러니 친구 낯으로 보아 모든 것을 눈감아 쓰고 잘 데리고 있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니 말을 잘 듣지 않거든 때려주라고 그래야 사람이 된다고까지 일렀다. 이렇게 해서 할 일을 다하고 돈 100원을 지닌 몸에 얼큰해가지고 그는 혼자 장터로 나선 것이다. 돈 100원은 덕쇠한테는 가지고 쓰고 하기는 고사하고 도모지 생각도 해보지 못하던 큰 덩치다. 천문학적 숫자 같은 엄청난 돈이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저고래 속 고비에 들어있는 10원짜리 10장이 돈이 아닌 것도 같았다. 또 혹시 못쓰는 돈이나 아닌가 버럭 의심이 나 단박 풀어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너무 느긋해서 등극같이 잠깐잠깐 일어나는 것이요. 거소 몸이 날듯이 가볍고도 든든했다. 마침 정거장에 새 차가 들이 닿았다. 여럿이 내려서 흩어져 가고 짐을 가진 사람이 두리번거린다. 덕쇠는 멀리 바라보며 속으로 흥 하고 웃었다. 정거장 건너편 농가 온대에서는 금을 파느라고 추운 다리를 걷어올린 일꾼들이 여기저기 수백 명 모여서서 움직거리며 일을 하고 있다. 덕쇠는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한심했고 또 전에 사기도 그거나마 일을 한 모거도 하려고 애쓰던 일이 웃어왔다. 덕쇠는 이전방 저전방 돌아다니며 흥정을 했다. 쌀의 한말, 양재리, 고기, 모자가 해 입을 옷감, 솜, 고무신 그리고 마지막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샀는데 화장품이 눈에 띄었다. 그는 25전을 쓰고 물분 한 병을 샀다. 이쁜이를 문득 생각하고 사기는 샀으나 다시 생각하니 이쁜이가 집에 있지 않냐 한 것을 이전반은 아니었지만 순삼이내로 갖다 준대도 모든 것이 인재는 구비해 있을 텐데 그래 생각도 나지 않냐 할 것 같다. 기쁜 가운데도 저기 섭섭했다. 그렁저렁해서 10원 한 장 헌 것이 일로 나고 몇십 전밖에 남지 아니했다. 득세는 흥정한 것을 모두 한 대 묶어 가게에 맡기고 분산 것만 가지고 가게 앞에 나서서 망설였다. 생색이야 나건 말건 그 돈 백원이 따지고 보면 뉴덕으로 생긴 거라고 분한 병이나마 기왕 산 것이니 가져다 주고 그리고 못 보고 나왔으니 작별도 할 겸 또 무엇 그래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다 주고 할 양으로 순삼이 내게 될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빈 지게를 짊어지고 정거장 속에서 오는 한동리 사람 순가비를 만났다. 순가비는 돈 한 푼 날 턱이 없는 덕쇠가 가게 앞에서 무엇을 다 북 흥정해 가지고 꿍쳐놓고 하는 것을 먼 빛으로 벌써 보았다. 그는 그것이 궁금도 하거니와 어떻게 얼려서 막걸리 잔이라도 빼앗아 먹으려고 속으로 은근히 장을 대는 판이다. 잔에 수 생겼는가 보네. 순가비는 우선 이렇게 수작을 붙인다. 어이 순가비인가 어디 갔다 와 특쇠는 순가비가 금전판으로 품을 팔려고 첫 새벽에 나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줄 번연히 알면서 짐짓 모른 채 하고 묻는 것이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실로 하루아침에 보좌가 되어버린 자기와 그리고 여전히 궁하고 초라한 친구를 대놓고 보게 되니 더욱 신이 나고 그래서 말본새도 그렇게 어서 대지는 것이다. 나? 뭘 그저 헛걸음하러 왔었지. 대답을 건성으로 하고 순가비는 득쇠가 꿍쳐놓던 것을 넌지시 넘겨본다. 득쇠는 속으로 그 따오 돈 한 4, 5점 버는 금전판에는 다녀 무어래? 나처럼 한꺼번에 100원을 벌지. 하다가 다시 제따오가 우리 이쁜이 같은 각시가 있나 뭐? 하고 신 것이 웃었다. 순가비는 득쇠가 웃는 것을 자기 짐작 들어맞은 것으로 알았다. 그래 그는 한 번도 수가 생겼는 개비여 엉? 하다가 저건 전의 것인가? 류짐 져다가 줄 것인가? 하고 짐짐 묻는다. 그 말에 득쇠는 슬그머니 열이 났다. 참 이 사람아 나는 밤낮 나머지만 쳐다주는 사람인 동 아는가? 괜시리 그러지 마소 술 한잔 사줄까? 득쇠는 코로 불름불러 묻으며 고개를 되들고 손으로는 저구리 속 고비를 누른다. 일 속에 돈이 100원이나 들어있는 것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하는 뜻이다. 해참 구신 듣는디 떡 이야기를 하지 사주는 술을 안 먹어? 그러지 말고 한잔 사주소 이 사람 아침도 안 먹고 나왔더니 시방 죽겠네. 득쇠는 그러지 아니해도 한바탕 호기를 보이려는 판이라 순가비를 끌고 전주집으로 갔다. 어젯밤에 득쇠 자기가 춘삼이한테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춘삼이만은 못하지만 장사는 그렇게 될 테고 그 춘삼이처럼 친구의 시장한 것을 대접하게 된 것이 참혹 감개로웠다. 득쇠는 흠뻑 요량을 했지만 순가비는 국밥에 한 잔이면 조카를 냈던 것이 두 잔, 석 잔, 다섯 잔 그러고도 어쩔 셈으로 자꾸도 권하는지 몰라도 권하는 대로 먹은 것이 필경 막걸리 일곱 사발식을 먹었다. 두 사람은 제가끔 제멋대로 헛디더지는 다리와 실험을 하며 집으로 향해 걸어간다. 덕쇠의 물건 흥정한 것은 순가비 치기 위해서 순가비와 한 가지로 비틀거리고 덕쇠는 그 중에도 구십 원이 들어있는 소 고비와 이쁜 일을 생각하고 산 분은 곱다시 건사를 하고 간다. 장터를 벗어나자 덕쇠는 더욱 비틀거리며 어쩔 줄을 모른다. 여보게 순가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 이 사람! 다리도 비틀거리고 말도 비틀비틀한다. 그는 연신 제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순가비의 목을 걸어내려고 덤벼든다. 어, 순가비! 가 놀아 간다! 허허허허허허 이 사람! 어, 순가비! 어? 사람이라는 게 어? 말이야? 운이 튀자면 다 하룻밤새 튀는 법이되 허허허허허 순가비는 아까 전주집에서 술을 얻어먹으면서부터 꼬치꼬치 물어보았으나 덕쇠는 얼버무려 넘기고 내평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었다. 그래 대관절 녀석이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는 이렇게 마구 쓰나 어제 저녁에 노름방에를 갔다가 개평을 뜯은 놈으로 미천삼아 돈을 좀 땄나 혹은 길에서 10원짜리라도 한 장 얻었나 그렇지 않고는 전화 없어도 제가 돈이 생길 턱이 없는데 이렇게 시세워도 하고 궁금도 했다. 그래 그 속도 좀 알려니와 돈이 생겼으면 얼마나 생겼나 파보려고 쥐중애라도 눈치를 여살피고 있는데 덕쇠는 취하기도 했고 또 참을 수 없이 좋기도 해서 자랑을 한다는 것이 실토정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그러지 아니했어도 사흘이 못 가 소문이 쫙 돌기는 돌 것이지만 그건 다 무엇이냐 덕쇠가 상태에서 사가지고 온 것을 하나를 막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마땅찮아서 말소리가 거칠다. 그는 돈 100원을 돈 100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놈을 덕쇠가 받아가지고 오면 우선 그 놈을 가져 볼 것을 즐겁게 기다렸다. 물론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장사도 하고 쓰기도 할 국리를 몇십 번이고 이리저리 마련해 보았다. 그러나 돈이 원체 많기 때문에 벅차서 어떻게 하겠다는 묘책은 나 쓰지 아니했다. 그래 무엇 한 가지 가령 소장술을 할까 하고 그것을 이리저리 국리하다가는 생각이 모자라 끝에 가서 어물어물 해버리고는 생각은 어느 겨를에 백원 그놈을 몽창 손에 쥐고 있을 재미에 골몰해지고 그러다가 또 논을 사볼 국리를 하다가는 어느 겨레 그놈 돈 100원을 손에 몽창 쥐고 앉았을 재미에 골몰하고 그러는 적적 득쇄가 하마 아니오나 아니오나 신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렁저렁 마침내 올 때가 기우니까 혹시 일이 틀어졌나 또 일은 잘 되었어도 이놈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 노름방으로 가서 다 잃어버리시나 아니하나 생각이 잊은 미침에 그는 애가 쓰이고 소미수시어 안절부절 했었다. 그러던 차에 득쇄가 오고 오대에 혼자 오니까 일이 잘 되었나 보다고 반가웠다. 그렇지만 그놈 백원을 몽상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제가 먼저 손을 댄 것이 괘심하고 노여웠던 것이다. 그런데 또 보니 득쇄가 술기운이 있는지라 더욱 화가 집앗 올랐다. 어 술 처먹었구나 오사 이육실 놈 득쇄는 날이 차서 술이 많이 깨기도 했지만 또 어머니가 성가식의 터집을 잡을 것을 알고 조심한다고 한 것이 그냥 들키고 말았다. 내 돈 주고 안 사먹었으라오 춘삼이가 사주어서 먹었지 득쇄는 입을 뛰하고 투덜거린다. 춘삼이고 급살이고 이놈아 돈을 받았거든 그냥 나를 갖다 주지 왜 니가 뭔 처음 쓰고 그려 쓰고 어수간드라오 득쇄는 짐진 났던 성이 그냥 굳어버렸다. 왜 써 아 쓸만한 힘께 쓰고 쓸데 있으니까 썼지라오 다 양식 팔고 옷감 바꾸고 그랬지 뭐 동전 한 푼이라도 못을 띠다가 썼으면 안열말로 개자식이요. 술은 춘삼이가 사주었다니 뭔 믿어오나 할 수 없고 다른 것은 보아하니 제말대로 양식이며 옷감 같은 당장 급한 것이라 더 나무랄 말이 없다. 하기야 쓰기를 천하 없는데 썼더라도 근원 백원을 그냥 고스란히 갖다 주지 아니한 것이 열이 나서 그렇게 야단 야단 한 것이지만 그러니 이제는 아무리 더 욕을 하고 옥신각신 해도 소용이 없고 나머지 나 받아 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는 할 수 없이 속을 느꼬었다. 다 니가 잘 희었다. 오시랄놈. 그래서 얼마나 썼단 말이냐. 한 십원 썼수. 뭐 아 저런 썩어숩을 놈 보아라. 득수의 어머니는 누기려던 보아가 도로 치밀어 올랐다. 십원 이라니 쉬운 양 아닌가 한꺼번에 쉬운 양을 다 쓰다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를 아니한다. 더구나 무엇인지는 몰라도 십원을 다 썼다는 말하고 꿍쳐가지고 온 짐을 보면 생판 거짓말 같다. 너 너 너 무엇에다 쉬운 양을 다 썼냐. 혹시 노릇 미천을 하려고 따로 떼어두고 그러는가 하는 의심까지 든 것이다. 허 참 자 보소 보소 쌀이 한 마리 2원 40전 이지라우 무엇하러 한 마리두룩 팔아우 또 그러구 고무신이 두 켤레 1원 20전 허님께 응 가만히 있자 그놈이 얼마냐 응 누가 너들을 고무신 사다 달라더냐 그리고 또 광목 허구 소케가 5원 각수지라우 득쇄는 숭가비와 술 먹은 놈 70전을 여기다가 쳐서 더 불렀다. 광목은 무엇하려고 그렇게 많이 바꾸어왔냐 니엠이 급살맞아 죽었다고 초상 치르려고 그랬냐 육시랄놈 쟤 참 동지 서탈에 혹겹 입고 있으면서 그러시오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고기 담배 그런 것이지라우모 듣기시려 득쇄 어머니는 한동안 앉아서 까맣까맣 따지어 보았다 대강 악위가 맞는 것 같아 노릇미천을 젖혀놓았나 하는 의심은 불리였다 그는 입을 다물고 다가앉으며 남은 돈 다 이리 내라 한 푼도 남기지 말고 하고 서술있게 다구쳤다 외라우 아주 회에 틀어져 버린다 너 이놈 내놓아라 도림을 치며 메어 달린다 숨이 차서 색색한다 이놈아 그게 어떤 돈이 간디 니가 시방 이러냐 응 이놈아 육시랄놈아 어떤 돈은 아무가 아무도 일어나 덤비려고 할 때 덕새는 이미 거정문을 젖히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덕새 어머니는 비틀거리고 따라 나와 이놈아 이 육실할 놈아 하고 울음 섞어 외치며 그때는 이미 살인문 밖으로 투덜거리며 달아나는 덕새의 뒤를 쫓는다. 젊은 장정이 뛰어 달아나는 것을 넓어빠진 노파가 아무리 악이 바쳤기로 서니 따라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쫓다가 지쳐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며 욕을 한다. 덕새는 힐끔힐끔 돌아보며 잔등놈으로 사라져버린다. 동네 사람들은 노상하는 싸움이라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노파의 자질해진 울음소리만 바람찬 벌판에서 외지게 떨린다. 덕새는 해패, 맨 끝 셋째를 해패를 합니다. 회패로 패를 뽑아드니 일자다. 바른 손편으로 앉은 애기패가 둘이 다 제패를 보이며 덕새패를 굽어본다. 패의 손패가 장자여 둘째가 세사다. 덕새는 일자를 좋아하는 데다 다른 애기패와 맞는 자가 없으니까 더할 나을가 없다. 그는 10원 한 장을 내어놓고 방바닥을 넣었다 치며 자 10원 한다. 10원은 처음이다. 뒷전에서는 무어라고 수근수근하고 등 뒤에 바짝 붙어 앉은 순가비는 잘했네 잘했어 하고 소곤 그린다. 덕새는 잔뜩 긴장이 되었으나 패잡아 윤가는 제패를 쑥 뽑아보고 나서 투전 뒤꽁무늬에 물려놓고 10원짜리 한 장을 아무렇게나 덕새한테 쳐준다. 선패는 30전, 둘째 패는 5전을 각기 친다. 패잡이는 돈을 다 쳐주고 나서 선패한테 투전목을 내어민다. 선패는 6자를 뽑아서 대고 둘째는 1자가 나오니까 뽑아둔 두 장을 만지작 만지작 하며 될까 들어갈까 망설인다. 돈이라야 5전 아니면 10전을 대면서 번번이 될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되고 해서 덕새를 낭패를 보이는 친구다. 덕새는 돈을 잃고 심정이 난판이라 눈을 흘리며 대여 그까짓 오전 내가 물어주기라도 할 테니께 하고 버럭 지천을 한다. 이 말을 심정이 상했던지 둘째 패는 덕새를 마주 흘겨보며 무슨 상관이여?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노름허는디 하고 와락 한 장을 더 뽑아다가 쥔다. 덕새는 자기 패 이상으로 가슴을 재며 돌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몽창한 대가리가 무드럼하게 비어지는데 깔데없는 팔자다. 덕새는 그만 그를 처죽이고 쉽게 활증이 났다. 그 놈을 그대로 대기만 했으면 덕새가 그 팔자를 뽑아가지고 일팔뚝 떨어진 가보를 잡을 판이었었다. 덕새는 속으로 이놈의 자식 돈만 영영 잃어보아라 너를 떠들죽일 테니 라고 벼려며 당장 치미는 화를 꾹 참고 물주가 대주는 패를 뽑았다. 싸기패를 위에 덮어가지고 투전장이 찢어지라고 뽀드독 잡아 훑더니 뾰족한 대가리가 비어져 나오는데 칠자도 같고 장자도 같다. 칠자라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덕새는 가슴을 지금 죄는 투전죄듯 죄며 쭉 훑어내렸다. 칠자다. 그는 응당 여득 끝이니까 대일 것이로 돼 물주를 견제하느라고 입맛을 다시면서 망설인다. 순가비는 그 눈치를 알고 들어가 들어가 하며 제가 한 장 더 뽑을 듯이 손을 들이민다. 덕새는 들어가는 채하고 손을 뻗었다가 에라 죽으면 그냥 죽으라지 하고 딱 복패를 시켜버린다. 물주는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덕새의 낙곱만 뚫어지게 치여다보고 있다가 제 폐의 첫 장을 쭉 뽑아 들고 벗쩍 쳐들어준다. 물주 폐는 눈짓이 3자였고 첫 장은 1자다. 내 끝이다. 물주는 벌써 덕새가 끝수를 높이 잡은 줄을 안다. 그래 그는 서슴지 아니하고 들어가 뽑아다가 두 장 사이에 딱 끼워지고는 애기 폐를 휙 둘러보며 자아 한다. 다들 폐를 깔한 말이다. 선폐가 장육의 여섯 끝 말승꾼이 둘째가 다섯 끝에서 두 끝 줄어 세 끝이다. 덕새는 폐를 젖어 방바닥을 탁 치며 가보거든 갖다 먹었소 한다. 이번에야말로 먹었는 이라고 느긋해서 한번 그래보는 것이다. 물주는 애기 폐들의 끝수를 휙 둘러보고 또 말승꾼이 둘째 폐와 득새 폐를 한번 치어다보더니 자기 폐를 죄기 시작한다. 빠드득 죄는 앞뒤 두 장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것은 외수 없이 오이자다. 그는 벼락같이 방바닥을 치며 일사무 관솔공이 꿈쩍 마라 소리를 치고 십원짜리 두 장을 곁들여 놓은 덕새 폐로부터 갈퀴로 걷듯이 긁어간다. 애기 폐들이나 뒷전에서는 하도 희한해서 잠잠하고 있고 덕새는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다. 한참 있다가 승갑이가 앞으로 몸뚱이를 비집고 나와 원 그렇게 물주 가수가 잘 나온단 말인가 가만있자 하고 물주 폐와 득새 폐와 말승꾼이 둘째 폐를 뒤적뒤적하더니 그러면 그렇지 자 보소 응? 이 사람이 그냥 됐으면 그놈으로 득새가 가보를 잡지 그리고 물주는 삼자 폐님께로 칠자가 밀려 내려가면 꼭 매장 걷는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이놈 일자님께로 영락없이 따라지를 잡고 나자빠지고 애기 폐는 다 먹네 다 먹어 하고 결이 보쩍 나서 설명을 한다. 사방에서 미상부에 그렇다고 수긍거리며 말승꾼이 둘째에게로 눈이 간다. 덕새는 어디가 부러지게 한 번 억박질러 죽어도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노름을 그만하고 일어서자니 돈을 60원이나 넘겨 일었으니 안 될 말이다. 덕새는 지금 나흘째 투전할 죄고 있고 돈은 60원이 더 달아났다. 첫날 등 넘어 동리 쇠물방에 가누었너라니까 순갑입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노름꾼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날은 1전 2전 아니면 다시 개야 5전 10전 을 치고 했고 또 얼마 아니 해서 덕새 어머니가 찾아와서 별 득실이 없이 노름방은 깨어졌다. 덕새는 몇 사람과 같이 달아났다. 달아나서 다시 노름을 시작한 것이 지금 이틀 밤과 사흘 낮을 북박혀 있는 정거장 근처의 이 집이다. 그는 처음에는 노름을 아니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두 번이나 싸우고 난판에 화도 났고 또 심심풀이로 1전 2전 내긴데야 어떠냐고 우측 좌측 하는데 본시 투전 이라면 좋아하는 성미 것다. 슬그머니 들이듬볐 했었다. 5원을 잃으면 1원점 따고 다시 10원을 잃고 그러다가는 몇 원 본전을 추워놓으면 그놈이 한 10원씩 물러나가고 이렇게 해서 쫄금쫄금 나간 것이 30원이 넘어 나갔다. 그러고 나니 그때부터는 재미로 하는 노름이 아니라 이런 본전을 찾을 생각으로 따북 등이 달아가지고 노름을 하게 되었고 그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자꾸만 실수를 하고 그래 본전을 건지기는 커녕 다시 30원을 더 잃어 도합 60여 원이 달아난 것이다. 차례가 돌아와 애를 잡느라고 투전목을 붉은지고 내어미는 덕새는 얼듯 보기만 해도 눈이 붉았다. 덕새의 흥분한 것을 보고 말썽꾼이는 슬며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돌아앉았다. 사실 그가 좀 더 까닐까닐 말썽을 부렸으면 돈은 잃었겠다. 그래 거진 환장이 된 덕새한테 단단히 두들겨 맞기라도 했을 것이다. 토전목을 내어대니까 마침 노름빵을 붙인 그 집 주인이 술과 국밥을 덜여온다. 덕새는 시장한 줄도 모르고 그래 먹을 생각도 나지 아니했다. 그는 정신이 오리사리 해서 지금 며칠째 그러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때가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른다. 다만 앞에 놓인 십원짜리 두 장에 잔돈 몇 원가 투전목과 또 돈을 많이 따가시고 있는 아까 그 에자비의 앞에 놓인 돈만이 보일 따름이다. 그는 저게 모두 내 돈인데 저렇게 가서 있거니 생각하면 더욱 심정이 상하고 그래 어서 이놈으로 저놈을 도로다 찾아와야 할 텐데 하니까 마음이 초조한 가운데 허요까지 도록도록 일어났다. 순가비는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사벌을 들고 와서 덕쇠한테 권한다. 그도 덕쇠가 돈을 잃어 개평을 못 얻게 되니 속이 침울했다. 이걸로 욕이나 좀 허소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싫어 잔해나 먹소 그러지 말고 좀 먹어 이 사람아 그러고 이번에는 내가 대신 좀 잡아볼까 일없어 다 일없어 곧 주고도 돈을 잃고 나서 남한테 대신 내맡기지나 난이 하려 되는 것이 노름꾼의 고집이다. 이뿐이는 꼭 한 가지만 빼놓고는 모든 것이 남편 덕쇠가 말하던 대로여서 기쁘고 재미가 났다. 옷이 모두 비단옷이다. 비단옷을 입어보지 못했으니까 인조견이 비단이다. 머리에는 아직 이와 석회가 있기는 하지만 기름을 발라 싹 빗고 쪽을 지어 금비녀를 꽂았다. 합성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 그것이 금비녀다. 얼굴에 분을 바란다. 주인이 사다준 경대 앞에 앉아 거기 놓인 가전 화장품들을 쓰가며 단장을 하고 거울 속을 굽어다 보면 미상불 자기가 보아도 이쁜이라는 이름대로 이뻐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쁜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간드러지게 산옥이다. 밥원에서 준다. 반찬도 이만저만 찬다. 빨래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할 수가 없다. 손에 물을 잠그기는 세수할 때뿐이다. 낮으로 손님이 없을 때에는 명옥이며 또 하나 있는 다른 색시한테 장구를 덜여놓고 노래를 배운다. 잠은 잠은 단방에서 비단 이부 덮고 혼자 거쳐 한다. 제일 걱정되던 술 따르기는 막상 당해보니 그다지 어렵지 아니했다. 처음 주전자를 들고 손님 앞에 나앉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손이 떨려 몇 번 흘렸지만 아무도 그런다고 나무라지는 아니했다. 손이 튼 것은 손님들이 보고 춘삼이 내가 이를 시켜 그런가 보다고 도리어 가엾이 여겨주었다. 손님들이 억지로 먹이는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먹으니 처음에는 속이 얼떨떨 하더니 그것도 며칠 지나니 되레 먹음직 했다. 춘삼이 여기수는 아자씨라고 부른다. 춘삼이와 춘삼이 댁이 무엇을 때 있는 것이나 옷이나 담배 같은 걸 사겠으면 말을 하라고 일러두고 그래 말만 하면 선뜻 시중을 해준다. 그럴 때마다 사다가 주고는 조그만 책에다가 도장을 누르게 한다. 도장도 아자씨 춘삼이가 새겨준 것이다. 담배도 먹는 신용을 한다. 처음은 손님들이 담배를 주면 못 먹는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한 모금 두 모금 빨아 부르 타니까 그냥 지내면 배워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꿈에도 볼까 무서웠지만 남편 독수의 소식은 궁금했다. 담배 술 별다른 음식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났다. 아자씨 춘삼이 들어 물으면 자기도 만나지 못했노라고 한다. 그러면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할 것이겠지 하고 안심을 했다. 보험사가 다 이렇게 편안하고 쉽고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재미가 났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괴로운 것이 있다. 초저녁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다. 밤늦게까지 어느 때는 새벽까지 손님을 대안을 하면 눈두덩이 내려앉아 견딜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자기 방에 돌아가 겨우 눈을 붙이면 촌에서 20년이나 든 브러쉬라 첫 새벽에 잠이 깬다. 깨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밤중으로 알고 쿨쿨 잔다. 오후 때가 되어야 겨우 다들 일어난다. 이뻔이는 그동안 잠은 아니오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다. 그렁 저렁 점심때 초반을 먹고 번둥 번둥 하다가 저녁때 단장을 하고 나면 벌써 졸린다. 사뭇 졸려서 저녁밥 숟갈을 들고 앉아 졸기도 한다. 손님 술상 앞에서 졸다가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 졸리온 것이 그렇게 괴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면 그것은 며칠 전까지 집에서 굶고 욕먹고 매맞고 하던 고생보다는 약과다. 이렇게 해서 일해가 신했다. 오늘 저녁도 김덕대가 왔다. 벌써 사흘째인데 그새는 친구들과 같이 오더니 오늘 저녁에는 늦게 해서 술이 얽혀내 가지고 혼자 왔다. 수염이 금싯금싯 얼굴이 웬만한 사람의 키만큼이나 길고 눈이 왕방울 같아 금전판의 덕대로는 깎아 맞추었다. 이뻔인은 다른 손님 방에 있다가 불리어 갔다. 산옥이 노래 배운다지 어디 한번 불러보아 김덕대는 서너순배째 더러운 술상을 윗목으로 밀어넣고 이뻔인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하던 끝에 노래를 청한다. 노래할 줄 몰라요. 이뻔인은 터진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부끄러워 한다. 김덕대는 그 손을 잡아다가 거슬거슬 어루만진다. 모르기는 왜 몰라 그새 배운 놈 하나 해보라고. 그리도 몰라라오. 나 이제 잘 배워가고 할게라오. 헉 그리라다가는 내 아들놈이 산옥이 노래 들으러 와야 하게. 이뻔인은 따라 웃었다. 될 수 있으면 손님한테 술을 많이 팔리도록 해야 한다고 아저씨 춘삼이 한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뻔인은 밀어놓은 술상을 잡아당겼다. 김덕대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이뻔인은 허리를 끌어안는다. 엉 이거 봐 산옥이 예 나 산옥이한테 반했어. 반한 게 뭐래요? 이뻔인은 부끄러워 말로만 그런다. 김덕대는 희주의기 웃으며 어린애기 어르듯 한다. 반한 거 몰라? 내 가르쳐 줄까? 예 이뻔인은 이뻔인은 까맣까맣 혼자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해도 못 쓸 것 같다. 남아 산예를 똑바로 치어다보기만 해도 시어머니가 마구 야단을 하고 남편들로 일러 매를 맞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곳으로 오던 그날 아침에 두부장수 사건만 하더라도 그게 다 그런 속이다. 그런 걸 괜히 함부로 그랬다가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알면 무슨 거조가 날지 모른다. 그러나 손님은 자꾸만 저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뻔인은 김덕대가 흘트려 잡는 것을 잠깐 나갔다가 꼭 온다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앞마당에서 아저씨 춘삼이 들어 다녀온다고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마침 춘삼이가 안방에서 장경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당황하게 뛰어나온다. 왜 왜 그러고 있었어 김조사 발사 가셨나 춘삼이는 김덕대와는 미리 김액을 통했던 터라 속에 서서 그러는 것이다. 아니요 저기 기신디 나 저 우리 집에 잠깐 갔다 와요 자네 집에 이 밤중에 자네 집에는 왜 응 춘삼이는 와라 기색이 달라가지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짐작에 김덕대가 성가시게 구니까 달아날 양으로 그러는 줄 한 것이다. 가서 시어머니랑 시어머니랑 또 들어 말 좀 물어보고 올라고 거리라오.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 상의를 해본다는 말인데 춘삼이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시어머니랑 또 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시어머니랑 저 우리 바깥 엉 덕쇠? 예 그래서 가서 무슨 말 좀 물어보고 와라오. 말을 물어보다니 갑자기 무림하지 않았나 무슨 말을 이 밤중에 물어보러 간다는 거야. 저 저 김조사가 자꾸 저 저 춘삼이는 허허 웃었다. 김덕대가 조르니까 그것을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그러라느냐 말라느냐 물어보러 가려고 그렇게 나선 속을 비로소 알고 기가 막혀 웃음이 절로 터져나온 것이다. 물어보나마나 괜찮으니 어서 들어가 봐. 그리두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아. 그리두 후재 알면 야단하고 때리고 그럴 틴디. 춘삼이는 덕쇠한테 다 승낙을 맡았으니 아무 염려 말라고 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럼 전에도 더러워. 응 그랬나 하고 물어본다. 아니라오. 그럼 욕하고 때리는 줄은 어떻게 알아? 그리두 그리라오. 물질러 물질러 가다가 남 치여다 보았다고 욕하고 마구 때리고 그리스라오. 춘삼이는 그런 것까지도 덕쇠한테 승낙을 받았고 겸해서 덕쇠 말이 만일 이뻔이가 말을 아니 듣던지 시키는 대로 아니 하든지 하거든 때려라도 주라는 부탁을 했다고 그러니 말만 잘 들으면 야 때리다니 그보다 되레 더 좋은 일이 많을 테고 하니 아무 염려 말라고 반은 엄포를 해서 반은 달래서 돌려 세웠다. 이뻔이는 돌아서다가 그럼 나는 몰라라오 하고 햇뜩 웃으며 김덕대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덕쇠가 마지막 돈이 남은 대로 5원 50존을 툴 털 털 털 털 놓고 폐를 쥐다가 물주는 일곱 끝인데 일사의 장으로 5를 잡고 나동그라진 것은 시꺼먼 대살문이 휘어시 밝아오는 새벽 역이다. 덕쇠는 숭갑이며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열저고 두 팔을 뒤로 접고 뻔하니 앉아있다.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성을 내야 할지 제 속을 제가 어떻게 가질지를 몰라 괜히 코를 끙끙 입을 실룩 실룩 한다. 그의 눈은 연일 잠을 못자서 벌겋게 충혈이 되고 눈곱이 다닥다닥 붙었다. 비죽비죽 비어진 콧들 끝에는 석유불의 거울음이 새까맣게 고드름 달리듯 했다. 토전파는 덕쇠가 미천히 떨어지니 그냥 깨져버린다. 뒷전에서는 두어 사람이 나는 아무렇게나 쓰러져 쿨쿨 잠을 자고 있고 선어신아는 제가끔 돈 딴 사람한테 개평을 달라고 손을 들이민다. 돈 딴 사람은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대로 10원짜리며 1원짜리며 사슬돈이 푹푹 집혀 나온다. 덕쇠는 어쩌면 돈 딴 사람이 지금 구겨진 지선을 다 펴서 새로 저렇게 세어 가지고 예다 장난으로 그랬으니 내돈일랑 도루 가서 가거라 하면서 창 내줄성도 싶었다. 그래서 그는 돈 딴 사람의 낙고를 다시금 본다. 돈 딴 사람은 개평꾼들이 백원을 땄으리 구십원을 땄으리 하면서 자꾸만 손을 들이미니 짜장 뚜해 가지고 돈이래야 재우 육십원 따꾸만 그러네 하면서 큰 돈을 한 뭉치 집어넣고 이론자리를 한 장씩 모조리 나누어 준다. 덕쇠는 돈을 도로줄까 바라던 것이 허사가 되니 그의 하는 소리가 밉살스러워 골이 버럭 나고 골이 나는 깐으로는 당장 달려들어 그 자를 쉴 그 두들겨 주고 싶었다. 두들겨 주고 그리고 그 김에 돈도 도로 빼앗고 싶었다. 순가비만 빼놓고 개평 얻은 사람들은 덕쇠야 어찌 끈 좋아서 모두를 입이 해버려 진다. 돈 딴 사람은 마지막 이론자리 석장을 덕쇠에게로 밀어보내며 섭섭한데 해상이나 하라고 한다. 덕쇠는 본체도 아니하고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워난히 밝은 방문 밖으로 나서니 덕쇠는 꿈을 꾸다가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방문 옆으로 있는 오줌독에 다 담뻑 잠갔던 소변을 철철 쏟으며 손바닥으로 그놈을 받아다가 눈을 씻는다. 환하니 밝은 바깥에 나서서 정신이 들어갈수록 지나간 일이 아득하니 꿈결 같았다. 그는 소변을 다 누고 나서 오둑하니 섰다가 무심결의 새 저고리 안깃의 호수머니를 만져본다. 돈은 역시 없다. 꿈결같이 허망해도 돈 구시부는 홀라당 날아가고 없다. 가슴을 콱콱 짖고 쉽게 후회가 난다. 그는 옷은 연 사흘밤 투전을 하며 잡았던 패가 선연히 눈에 밟혔다. 사짜 그놈을 지르지 않고 그냥 잡았더라면 오가 나왔으니까 사오 갑으로 이십원씩 마태웠던 놈을 먹었을 텐데 그놈 사짜 패가 실어서 질렀더니 오 육의 사짜가 또 나와 죽던 것 이런 일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고 그런 족족 발이 저절로 한 번씩 굴러진다. 그렇게 잘만 했더라면 지금 그 돈 90원이 그냥 들어있을 텐데 하고 또 호주머니를 만져본다. 섭섭하게도 호주머니 속에서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아니한다. 그 대신 시퍼런 10원짜리 9장이 눈에 소년이 밟힌다. 그저 자그마치 한 5, 6원만 땄었을 때 벌떡 일어섰어도 아니 한 20원만 땄을 때 벌떡 일어섰어도 저기나 해서 한 4, 50원만 땄을 때 벌떡 일어섰어도 이렇게도 후회놨다. 그러나 후회를 하려들면 방금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슬며시 마음을 돌려본다. 돈 100원쯤 생기기도 뜻밖에 생겼거니와 잃어버리기도 꿈속에서 잃어버렸으니 거저 희망한 꿈으로 돌려버리고 허허 한바탕 웃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저기 속이 편하려고 하나 뒤미척 이 뒷일을 장차 어떻게 한다. 어머니가 그렇게 극성을 하며 달랄 때에 선뜻 내맞겼더라면 도무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없을 텐데 이제는 어머니를 볼나도 없거니와 만나는 날이면 둘 중에 하나가 생죽음을 하고 말 끝 또 이쁜 일을 무어로 찾아온다. 여기에는 대답이 꼭 막힌다. 약간 허망한 일이라고 단념을 하고 허허 하면서 한바탕 웃어버리고 할 그런 따위가 아니다. 큰일 났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씻어 넘길 수는 없고 큰일 이라도 이만저만 자는 큰일 이다. 에라 빌어먹을 끝 득쇄는 혼잣말로 이렇게 내쉽으며 휘휘 돌려본다. 마당 건너로 흙간 앞에 길쭉한 새끼가 한도막 허연 된사리에 덮인 채 뻗치고 있다. 덕새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새끼를 집어들고 아직 잠가둔 살인문을 열고 울밖으로 나섰다. 겨울이라도 촌의 새벽은 이러다. 오줌지게를 진 사람이 뒤뚱뒤뚱 논새끼로 해서 보리밭으로 나가고 있다. 개똥망태를 어깨에 글민 사람이 한 손에 호미를 들고 울타리 밑으로 부지런히 기어다니며 개똥을 줍는다. 텃밭가에 노업다랗게 솟은 포플라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한 마리 위태롭게 앉아 까악 까악 짖다가는 들로 향해 날아간다. 살인문도 없는 오두막집에 애기만한 각시가 다홍저고리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오더니 동네앞 우물로 나간다. 강아지가 찰래찰래 뒤를 따라간다. 덕쇄는 각시를 보니 이쁜이 생각이 불현듯이 났다. 지금쯤 춘삼이 말대로 명호기보다도 훨씬 이뻐졌을 이쁜이를 생각하면 부질없이 그를 갖다가 전당 잡힌 것이 애초에 잘못이라고 그 일까지 후회가 났다. 그는 가식이 들판 건너러 건너다 보이는 정거장 쪽을 연신 돌려다보며 동네 뒷산에 솔숲으로 들어섰다. 그는 우선 어떤가 하고 새끼를 목에 감아 두 손으로 양편에서 지그시 졸라본다. 처음에는 목이 좀 거북하더니 이어 귀 속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 눈이 나오려고 하고 콧속이 뻑뻑해진다. 그래도 조금 더 졸으니까 귀가 터질 것 같고 눈에서 별 같은 것이 보이며 왈칵 기침이 나온다. 조금만 더 졸라본다. 관자놀이가 들썩거리고 얼굴이 터지려고 하고 금방 죽는 것 같다. 그는 급결에 얼핏 손을 늦고고는 숨을 배미까지 깊이 들이마셨다가 다시 그 놈을 내뿜는다. 그것이 어떻게나 시원한지 그런 맛은 생전 처음인 성쉽게 좋고 안심이 되었다. 괜히 아프겠으리 덕새는 혼자 말로 중얼거리며 방금 새끼에 서쳐 얼얼한 모가지를 손으로 만진다. 그렇게 하면 주거지나 나무가지에다 매달아야지. 그는 저들어 이런 소리를 하며 소나무들을 휘휘 둘러본다. 그러나 솔들이 모두 길반 아니면 두 길밖에 안이 되는 애송이라 목을 메고 너러질 만한 가지가 없다. 덕새는 그것이 다행한 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두루 돌아보다가 한복판 깨서 큼직한 참나무 하나를 찾아내었다. 길반이나 높은 데 가서 실직한 가지 하나가 뻗어나온 놈이 목을 매기는 아주 마침감 우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뻗어나온 가지에 다가 새끼를 한 끗 든든히 비끄러매고 한 끗은 올가미를 만들어 목에 걸고 쭉 쳐지면 될 판이다. 그는 참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해본다. 쭉 쳐지면 아까 해보듯이 귀가 울고 눈이 쏟아지려고 하고 코가 맹맹하고 얼굴이 터지려고 하고 숨이 막혀서 대롱대롱 발버둥을 치고 혀를 기다랗게 빼물고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그는 저도 모르게 이그 소리를 내며 상을 찌푸리고 몸소리를 친다. 마침 윙 소리가 나며 손 구부렁이 같은 왕벌 한 마리가 뚝 날아들어 우둘투둘한 참나무 우둠지 앉는다. 이어 구멍에서 꽃 같은 놈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 벌땜이 못 올라가겠구만 덕새는 혼자 두렁거리며 다른 나무를 찾는다. 그러나 만만한 놈은 그리없고 있어도 모두 흠이 있다. 재미할 걸 죽을래도 죽을 수가 있어야지. 덕새는 마침내 골을 내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다. 산 밑에서 헐떡거리며 찾아다니는 순가비를 만났다. 야 이 잡것아 너 그럴 줄 알았다. 순가비는 덕새를 보기가 무섭게 이런 지천을 하며 아직도 덕새가 손에 들고 있는 새끼 토막에 다가 눈을 흘긴다. 순가비는 엊그새 덕새가 몸에 돈 백원을 지녔을 때와 달리 도루 전처럼 해라를 하고 욕을 하며 흉엄 물 없이 한다. 덕새는 희죽이 웃으며 저도 새끼 토막을 내려다본다. 그까짓 일로 목을 매달 죽어 왜 죽으려고 혀? 히히 그냥 그러려고 혀 보았지. 이 사람아 죽을 나니 게 뭐 죽겄대? 죽고 못 죽고 간에 뭐 때문에 죽으려고 혀? 죽으면 죽는 놈만 원통 하지. 그렇지만 하도 일이 허망 하고 또 허망 하고 걱정된다고 죽어? 야 이 자식아 그런 개같은 소리 그만 히어두고 가자. 아까 그 놈 사문하고 또 내가 개평 얻은 놈 일어나고 내가 받아 두어 스님께로 가서 술이나 실컷 먹자. 이놈으로 술 먹고 늑신 취하고 나서 그 돈 백원으로 술 다 먹은 셈만 치면 그만 아니냐. 덕새는 듣고 보니 미상부 그를 뜻했다. 아무튼 사원의 칠을 식전 둘이서 먹고 나면 취할 것은 취할 것이니 그러면 돈 백원으로 술을 다 사먹은 셈 대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뒷일은 그것이 좀 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 수가 없는 것. 이렇게 덕새는 그런대로 단념을 하고 순가비와 같이 전주집으로 가서 돈 사원을 몽땅 맡겨놓고 마치 돈 구십 원을 다 물어버린 분풀이나 하는 듯이 술을 들이켰다. 석양 무렵에 덕새는 아직도 자고 있는 순가비를 잡아 일으켜 춘삼이네 집을 찾아갔다. 일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춘삼이 들어 일정 이야기나 한 뒤에 종차 돈을 벌어 이쁜이를 도로 물려갈 때까지 좀 더디더라도 그런 줄이나 알고 그동안 잘 보살펴나 달라는 부탁도 할 겸 또 이쁜이 들어도 그런 연유로 말을 일려두기도 하고 그립던 차이니 만나보기도 하고 하려고 그래 찾아간 것인데 춘삼이는 덕쇠를 보자마자 기색이 푸르르 해가지고 덕쇠들어 되레 이뻔이의 종적을 묻는 데는 깡총 뛰게 놀랐다. 그러면 분명 그놈하고 배가 맞아서 도망을 갔어. 춘삼이는 혼자 말같이 이렇게 두렁거리며 입맛을 다신다. 글쎄 이 사람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고 무엇이고 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네 각시가 없더란 말일세. 그래서 나는 혹시 자네한테 잠깐 다니러 갔으려니 하고 시방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참인데 자네가 모른다니 기가 맥힐 일이 아닌가. 뭐 갈대 없이 그 놈 김덕댄지 그 도둑놈같이 생긴 놈하고 오늘 새벽에 삼십육개를 놓았어. 분명해. 허 그거 참 그러니 나는 이 손해를 어디 가서 봤나? 대체 그 놈은 어떤 놈이란가? 낸들 아나 여기 금전판에 와서 돈냥이나 잡은 놈인가 보되. 그 놈이 내가 보기에도 어쩐지 눈치가 달라더라니. 어떻게 달라? 그저 자네 각시가 오던 날 저녁부터 재벌일 다 치워놓고 밤낮으로 우리 집에 와서 자네 각시만 끼고 자빠졌고 그 놈이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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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못 못 쓰겄대. 왜? 외라니? 글쎄 그 놈이 돈냥이나 써주니까 뭐 쫄딱 반해 가지걸랑. 뭐 참 지금이니 말이지 내가 자네를 생각했어라도 그냥 두고 보았겠나마는 당사가 그렇게 죽고 못 샀는데야. 덕수 덕수 더 할말이 없어 멍하니 썼다가 한숨을 휴 내어신다. 이건 뭐 백원돈을 투전을 해서 삼사일 지간에 다 물어버린 따위가 아니다. 그럼 나는 돈도 잃고 예편내도 잃어버렸게.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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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삼해와 한편에 서서 고객만 하고 쓴는 순가비를 번갈아 보며 방금 울상이다. 이 사람이 누가 흘말인지 모르겠네. 자네는 그래도 나한테 돈 100원은 가져갔지. 그렇지만 나는 돈 100원에 그새 옷 해 입히고 뭐다 시중 드느라고 4,50원 들었지. 그런 것을 한 푼 못 찾고 덜거리를 놓쳤으니 내야말로 개도구력도 놓친 놈이네. 거참 운수가 사나울라니까. 모든 것을 김덕대와 짜고 그한테서 돈을 180원이나 받고 그러고 나서 이쁜이를 빼돌리고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이야. 덕쇠가 알 턱이 없다. 그는 그 말을 고지식하게 다 고지 들었다. 그러나 지금 덕쇠에게는 한 가지 마음 설리는 희망이 한 줄기 떠올랐다. 이쁜이가 그렇게 김덕대인지 하는 자와 배가 맞아 도망간 것이 아니고 혹시 집에 가서 있는지 이 생각이 들자 그는 춘삼이와는 작별도 하는 둥 마는 둥 순가비를 끌고 집으로 두 다름질을 쳤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도로 낙심이 되어 어깨를 쳐뜨리고 시치름한다. 가령 이쁜이가 요행 집에 있다더라도 돈 100원은 노름으로 잃어버렸으니 이쁜이를 물려올 수도 없거니와 도무지 어머니 등살에 배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 그는 코를 빠뜨리고 서서 걱정하니 순가비가 까막까막하더니 좋은 개교를 깨우쳐 주었다. 요행 이쁜이가 집에 가서 있으면 그것만 다행이요. 할 수 없지만 만일 없거든 없다면 도망간 것이 분명하니 어머니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쁜이 제가 춘삼이네 집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기를 싫어하고 또 덕수의 생각에도 그냥 오래 두었다 그는 계집을 버릴 것 같아 남은 돈 90원만 주었다고 하든지 또 기왕이니 노름을 해서 100원 몫을 채웠다고 하든지 아무튼 이쁜이를 도로 물렀다고 그래 춘삼이가 섭섭한데 술을 한 잔 먹자고 해서 먹고 있노라니 이쁜이는 먼저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먼저 보냈노라고 그랬더니 아마 그동안 벌써 눈맞은 놈이 있었던지 그 놈과 도망을 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집에 돌아서면서 시치미를 뚝 따고 이쁜이를 부르라고 이렇게 둘러대자는 것이다 덕수의가 듣고 보니 미상불 그름직한 꾀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혹시 어머니가 춘삼이네 집에 쫓아가서 속을 알아보려고 할런지 모르니 그것을 미리 방패막이 해두어야 하겠어서 순가비를 되짚어 춘삼이네 집에 보내어 제발 말이 어긋나지 않도록 어머니가 와서 묻거든 그렇게 대답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라고 시켰다 덕수의는 날싹 40전씩을 받고 정거장 앞 들판의 금전판에서 일을 하고 있다 허망하게 돈 100원 잃어버리고 겸하여 아내까지 잃어버린 그 일이 있은지 바로 그 뒤부터니 그때가 양력정초였으니 벌써 석 달이 되어 온다 극성스럽던 추위도 끈질기게 뭉거대다가 할 수 없이 물러가고 어느 결의 봄이다 동네 앞에 두어줬었던 수양보들이 맨 먼저 봄을 받아 하룻밤 사인 듯 쉽게 환하게 풀어다 울타리 안에 살구나무에 볼록볼록 여문 꽃망울이 맺혔다 박고랑에 눌러붙었던 보리순이 벌써 두세치나 자라 탐스럽게 납풀거린다 밧두덕의 상기숙에서 여인 내며 어린아이들이 장군같이 모여 나무를 떳는다 금전판의 일꾼들도 길을 펴고 일을 한다 그러나 봄이 와서 춥지 아니한 것만이 다행이지 그 밖에는 봄이 되레 일꾼들한테는 괴롭다 겨울보다 해가 길어 같은 품삭수로 일을 더해야 하니 괴롭고 겨울처럼 아침 점심 두 끼만 먹어서는 해 질 무렵까지 일을 해낼 수가 없어 오전짜리 탑배기국 한 그릇이든지 호떡 한 개든지 더 먹어야 하니 돈이 더 들어서 걱정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천명 지금 오늘도 들판에서 금을 파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소를 들이대고 논을 갈고 걸음을 내고 모짜리를 해야 할 때다 그러나 넓다 못해 끝이 없는 이 들판에는 누구 하나 농사는 하는 사람이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뼈보다도 더 값나가는 금이 나오니까 이 광은 조선에서는 첫째가는 사금광이다 함검량이 턱없이 많은데 그나마 자욱새가 아니여 꼬루 먹혔고 벌헉이 얇은데 감은 석자 두께나 되고 가끔 노다지가 툭툭 튀어나오고 해서 웬만큼 성적 좋다는 습금보다도 월등이다 광을 수요하기는 유명한 XX이지만 자기네가 직접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분강을 내놓았다 분강세가 매평 5원 50전이다 XX는 사무원 몇 명만 두고 매평 5원 50전씩 따먹는다 백만평만 잡고 그 중에 나는 것이 십만평이더라도 오백만 원이다 그래서 웃은 광주가 배가 부르다 크고 작은 분강업자가 수없이 들이밀렸다 그들은 광주인 XX에 매평 5원 50전씩의 광세를 내고 다시 지주한테 매평 5원으로부터 10원까지 주고 땅을 산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2, 3천평 혹은 몇백평씩을 차지하고는 자 땅떼기를 한다 감을 터럭으로 실어 나른다 그놈을 물목에다 대고 찌어 금을 건진다 이 짓을 하느라고 매일 2천 명의 일꾼을 사서 부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이 또한 배가 부르다 금은 매평에 90도짜리가 한 7돈 8푼으로부터 서돈 중수까지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광세와 땅값으로 10원 각수를 물고도 분강업자들은 숱한 이문을 남기느라고 배가 부르다 그래서 그새까지 이 돌에서 농사일을 해주고 얻어먹던 농군들은 사보로 금을 파주고 날싹 40전 아니면 45전을 얻어먹는다 광주나 분강꾼이나 지주한테는 이 땅이 금전판이 된 덕에 깨가 쏟아지지만 농군들한테는 농사를 지어줄 때나 금을 파주는 직업이나 종시 일반이다 농사일을 하던 때에도 해가 긴 봄날에는 배가 고팠으니까 금을 파면서부터 논이 고르게 연해 있던 이 돌판은 무엇이든지 형용이 괴상하다 군데군데 벌흙을 파서 싸울린 것이 피라미신가에 있는 애급 풍경이다 들판 가운데 사무소로 생철집이 생기고 논 가운데로는 트럭이 놓였다 일꾼들한테 한상의 7천짜리 현미 싸르기밥을 파느라고 밥집이 10여 군데 생기고 일꾼들을 재우느라고 내 귀에 기둥을 박고 가만히 쪽을 둘러치고 바닥에는 등교를 깔고 그 위에다가 가만히 쪽을 깔고 집이 생기고 호떡 가게가 생기고 술집이 생기고 담배 가게 사탕 가게 이런 것들이 들 가운데 아무렇게나 새로 생겨났다 그야말로 진리가 변해버렸다 덕샌의 분강구에서는 어제까지 옷급대기 버럭을 다 벗겨내고 오늘은 아침부터 감을 파는 참이다 덕샌은 다른 일꾼 연하문과 같이 삽질을 하고 있다 버럭을 벗겨낸 밑으로 새사와 조약돌이 섞인 누르스름한 석자 두께의 흙 한 켜 감을 사보로 퍽퍽 퍼서 들이대는 바지개에 부어준다 분강도 규모를 크게 할라치면 터럭으로 감을 실어 날아지만 곰보 최득대는 이번에는 조그맣게 한 500평밖에 아니했고 또 물목도 가까워서 그냥 바지개꾼으로 전하란다 바지개꾼들은 한 50명이나 가 저편 물목까지 감을 쥐고 가고 지러오고 하느라고 마치 밥을 물어나르는 개미떼처럼 두 줄로 연락부절해서 오고 가고 한다 곰보 최득대는 물목 옆에서 금 캐는 것을 감독하며 이 편짝도 연애에 감독을 하고 있다 독새는 지금 삽질을 하면서 정신은 삽끝에서 논다 전에도 나왔다는 그런 노다지가 한등이 눈에 띄었으면 뛰기만 하면 슬쩍 집어가지고 눈치를 보아 뺑소니를 칠 요량이다 그렇게라도 돈 100원이나 손에 쥐어야 전자의 노름으로 100원을 잃어버린 벌충도 되고 이쁜이를 찾으면 춘삼이한테 100원을 갚아주고 도로 물어든지 그렇게 개세가 못되면 장사를 시작할 미천을 장만하든지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한등이 얻어질 것도 같으면서 소위 시운이 지지 아니해서 그런지 아무리 정신을 차렸어도 석 달이 되어오도록 입대까지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독새는 한 짐을 겨우 퍼서 얹어주고 허리를 폈다 딱 시장에서 구부렸던 허리를 펴기가 대견했다 하마 점심 먹으라는 소리가 날 때가 되었는데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해는 아까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더 간극같지도 않다 일보다도 해가 원수 같았다 겨우겨우 점심을 먹으라는 영어로 사방에서 깨어진 놈 성한 놈 쨍들이 꽹꽹 울렸다 덕새는 쥐었던 삽을 내던지고 일터 한편 구석에 옴다곰다 모아놓은 점심 꾸러미에서 제 것을 찾아들기가 바쁘게 저 편 부뚝에 있는 국밥집으로 들고 뛴다 벌써 몇 십 명이 모여들어 국푸는 솥을 둘러싸고 제가끔 가지각색의 밥그릇을 너도나도 들이민다 그러나 밥이라는 것은 모두 한결같은 현미 쌀액이 밥이다 5분지 1이 왼 쌀의 쌀론이요 5분지 1이 푸르스름한 쭈그렁이 쌀의 쌀토막이요 5분지 1이 피요 5분지 1이 모래요 5분지 1이 겨소각이다 이놈을 대대로 한 대에 17전씩을 주고 팔아다가는 소리로 이리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물에다가 한번 헹궈 밥을 짓는다 이것은 실상인즉 당 모의로 쓰는 것인데 이 일꾼들이 빼앗아 먹는 참이다 그래서 그 놈을 먹고 대변을 보면 다시 거기서 당 모의가 나온다 피와 모래와 겨가 일꾼들은 이런 밥 한 덩이식을 담은 그릇을 들이밀고 서로 먼저 국을 받으려고 밀치고 넘어지고 욕하고 성내고 눈을 부라리고 실로 무서운 광경이다 국이란 건 시래기에 콩나물과 된장과 벌써 연함은 번이나 삶은 것이다 그 놈 한 사발과 막걸리 한 잔의 오전이니 싸기는 일꾼같이 싸다 먼저 국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끔허터져서 버티고 쓴 채로 훌쩍거리며 먹고 있다 득쇄도 돈 오전으로 겨우 막걸리 한 사발과 밥그릇에 부어주는 국을 받아가지고 물러서서 술을 들이켠 뒤에 국밥을 목구멍에 퍼넣기 시작했다 실상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삽으로 흙을 퍼은 듯이 숟갈로 밥을 목구멍에다가 퍼넣는다는 게 옳은 말이겠다 혀와 이빨을 놀려 씹고 어쩌고 할 것도 없다 씹으면 모래가 물려서 되레 해롭다 그러니까 그저 우물우물에서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겨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이것은 덕쇄만 그렇다는 게 아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이다 해는 밉살스럽게도 서쪽 하늘에 동동 메어 달린 채 좀처럼 넘어가지 아니한다 일꾼들은 삽질 한 번에 해 한 번씩을 바라다보고 한숨 한 번씩을 내어 쉰다 모두 지치고 시장에서 갱신도 못하게 되었다 전 같으면 넉 점 차가 지나갔으니 해가 거진 저 소련만 여섯 점 차가 하마 오게 되었는데도 해는 대길 높이나 남아 있다 사람이 곧다위로 빤질거리고 미운 짓을 하면 쥐어박질러 죽이라도 할 것 같다 덕쇄는 낮에 그 놈 푸달진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로 요기를 하기는 했지만 먹던 그 당장에도 섭섭했던 걸 지금까지 속에 남아있을 덕이 없다 그는 사버로 푹푹 푸는 감이 밥으로도 보이고 떡으로도 보이게 정신이 없다 마침 한 20칸이나 떨어진 저 편의 다른 광고에서 왁자 지끌하기에 보니까 일꾼들이 보리게떡 장수하는 여편내를 종애를 꼴린다 모두 제각금 넓적한 보리게떡 하나씩을 물고 돌아서고 떡장수 여편내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라 저 사람이 집어가는 것을 붙잡을라 정신이 없다 하다못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일꾼들은 좋다고 히덕거리며 개숭에는 그 앞에 서서 오숨을 노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매일 몇 번씩 생기는 구경거리여 그런 것만이 지쳐서 말할 기운도 없이 일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웃게 하는 유일한 흥거리다 떡쇠는 보리게떡 장수가 이리로 오기만 하면 덮어놓고 두어개 집어먹은 뒤에 배로 샘을 하려고 우두커니 서서 침을 삼키는데 바지개꾼이 바지개를 들이댄다 그래 삽질을 하려고 몸을 돌리려니까 한옆에서 방금 삽질을 하던 일꾼이 어느 결에 그랬는지 서너 씨나 모여 머리를 한 대 쳐봤고 수곤수곤 한다 떡쇠는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이 삽질이고 무엇이고 잊어버리고 그리로 뛰어가서 고개를 불쑥 들이밀었다 떡쇠는 단방 눈이 휘둥그레졌다 말만 들을지 처음 보는 노다지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빛깔이 누르스름하고 좀 번쩍거려서 그렇지 그런 놈이 한 개가 아니고 엄지손가락만한 놈과 또 그보다 조금 작은 놈이 두 개 이렇게 세 갠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가느다란 잘로기로 세 개가 위태롭게 한 대 연해졌다 한 사람이 그 놈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철삭철삭 중수를 가늠해 본다 그 옆으로 키다리 하나가 붙어서서 남들이 자꾸만 모여더니 이마살을 짓부리고 저 편 물목길을 힐끔힐끔 돌아다 본다 노다지를 얻어낸 게 이 키다리다 다른 일꾼들도 벌써 눈치를 채고 삽질하던 사람 짐질하던 사람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꾸역꾸역 모여들어 고개를 쳐박고 덤빈다 성냥 중수는 실이 되겉는걸 성냥 중이면 삼백원이라 무게를 꼬너든 사람이 뉘게라 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덕새는 한 걸음도 그 앞으로 다가도록 그게 노다진가 이리 주워 귀경 좀 하더라고 하면서 커다란 손바닥을 불쑥 드림인다 뭘 볼 것 있다고 이런대요 키다리가 짜증을 내어 득쇠들어 지천을 하며 이리 주워 하고 저도 손을 드림인다 노다지를 가지고 보던 사람은 자 다른 사람들어도 구경을 하라고 떼어주자니 키다리가 지랄을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는 임자인 키다리한테 도로 건네주어 버리자니 어쩐지 아까워서 짐짓 손바닥만 졸삭거리고 있다 일꾼들은 벌써 십여 명이나 모여 빙 둘러서서 노다지에 눈독을 들이고 키다리는 초조해서 귀를 쓰고 납댄다 다들 저리 가서 이리나 안고 무엇 볼 거 있다고 그렇게 우우하니 모여던데요 키다리의 이마를 받아 덕새는 그 제 흘것을 이렇게 우악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노다지를 툭 잡아채우다가 제 손바닥에 움켜진다 그 소설에 겨우 서로 이끼었던 노다지는 새덩이로 따로따로 떨어져 버린 것도 아무도 모른다 귀경 좀 하면 그 놈의 것이 다루 없어지간디 그려 덕새는 일변 주먹을 펴고 노다지를 들여다보며 일변 기다리더러 지촌을 한다 기다리는 성을 버럭 내어 싸울 듯이 덕새의 팔을 후려지고 덤빈다 덕새가 눈치를 챌 테니까 그러지 잔말 말고 이리 주워 괜시리 살이 날 테니 깜짝같이 혼자 먹기는 다 틀렸네 곰보 체득대가 봐에서 눈치챘을걸 누군지 등 뒤에서 이렇게 빈정거린다 덕새는 그 말에 키다리가 잠깐 저편 물먹개를 돌려다보느라고 고개를 돌리는 틈에 에헤라 이놈으긋 하더니 노다지를 제 입에다가 쥐어넣고 금시로 불룩해진 볼떼기를 우물우물하며 이어 삼키느라 기록기록목을 길게 잡아 뺀다 눈 깜짝할 사이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키다리는 잠시 멍하니 서서있고 그동안의 덕새는 연신 목을 잡아느려 대가리를 내돌으며 두 번에 두 개 삼켜버렸다 그때야 키다리가 두 팔을 벌려 덕새의 모가지를 후려잡고 내동댕이를 친다 덕새는 힘을 못쓰고 쓰러지고 그 위에 가 키다리가 깔고 엎떨어진다 몇 사람은 허허하고 웃고 몇 사람은 키다리와 같이 들이덤벼 수십 개의 손가락이 덕새의 입을 잡아 찢으려고 한다 덕새는 목구멍을 핥히기는 했어도 두 개는 이미 뿌듯이 넘어갔으니 반쯤 죽더라도 지금 입안에 남아있는 놈을 마저 삼켜버리려고 애를 쓴다 손가락이 어쩌다가 입안으로 들어오면 사정없이 질근질근 물어 뗀다 그래도 손가락은 드리없이 파고든다 싸움은 오래가지 아니했다 곰보 최득대가 쫓아왔던 것이다 덕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놓아주는 바람에 부스스 일어서다가 바로 눈앞에 달려든 곰보 최득대의 얼근 얼굴을 보았다 그는 질근에서 아직도 못 삼키고 입속에 있는 한 덩어리를 마저 삼키려고 다시 목을 끼룩 끓이니 벼락불이 나게 따귀가 올라 붙는다 그 소설의 금등이는 덕새의 입에서 쏟아져 흙바닥에 떨어진다 그 놈은 원체 굵어서 사람의 목구멍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놈이다 곰보 최득대가 침과 피와 흙이 묻은 검덩어리를 집어들며 덕새한테로 눈을 흙이니 키다리가 옆에 섰다가 그 자식이 두 개는 생켰어요 하고 방금 잡아먹고 싶은 듯이 덕새를 쏘아본다 아아 해봐 곰보 최득대가 입을 벌리며 한 걸음 덕새 앞으로 다가선다 덕새는 안심하고 입을 벌려 보인다 곰보 최득대는 덕새의 입안을 들여다보다가 한 번 더 따귀를 올려붙이며 망을 자식 도둑놈 같은 이라고 하고 발길을 들먹들먹 한다 덕새는 별로 무렴해야 하지도 않고 매만도 맞지 아니하려고 몸을 물어 조촘조촘 물러선다 곰보는 더 때리지는 아니하고 물목에 있는 제 손대를 불러 덕새를 제가 묶고 있는 주막으로 안동에서 보냈다 밤이 이슥했다 덕새는 곰보 최득대와 정가라는 그의 손대한테 붙잡혀 앉아 피마자 기름을 한 번에 한보식 이식을 세 번이나 먹고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있는대로 다 설해버린 참이다 그는 사지와 전신의 기운이 마치 피마자 기름으로 해서 밑으로 다 빠져나간 것처럼 다 빠지고 퍼져 쓰러졌다 그래도 정시 검덩이는 나오지 아니했다 맨 처음에 피마자 기름을 먹으라고 할 때 덕새는 그 덩이가 나올까 봐 먹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러나 순사청으로 보낸다고 언포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먹었었다 먹고 나서는 소라는 것을 참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것도 참을 수가 없었다 덕새가 소란 것은 그 소용으로 저녁때 불러다 둔 일꾼 두 사람을 시켜 냇물에다가 일게 했다 그러나 몇 번 거짓을 해도 금은 나오지를 아니했다 마지막 네 번째 피마자 기름을 먹이려고 할 때에는 덕새는 개에게 빌며 날 차라리 배를 갈려고 검덩이를 꺼내 가시오 예 나리 이렇게 우는 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이 기운이 지치고 피마자 기름에 진절머리가 났었다 정말이냐 곰보 최덕대는 얼근 얼굴을 심술굳게 씽긋 웃으며 얼려맨다 예 그저 제발 피마자 기름은 매겨도 나올 택이 없어요 옆에서 곰보 최덕대의 손대정가가 졸립게 하품을 하며 그런 말을 두렁거린다 왜 물목에서 금을 씻으면 금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우애가 쳐져 있는 걸 보시지요 그 위치가 일반 아니에요 허긴 그래 그럼 저 녀석을 정말 배를 따야 허게 곰보 최덕대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하품을 씹어뱉으며 덕새를 내려다본다 그는 이제는 열정이 나서 이 곰같은 인간을 더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할 맥이 나지 아니했다 그는 금덩이가 유문에 걸려 나오지 아니하는 줄은 몰라도 아무튼 물목의 이치로 했으든지 어찌했으든지 영 나오지 아니할 줄을 알았다 그러니 그렇다고 제 말대로 참아 배를 따는 수는 없다 금덩이라야 모르면 몰라도 기 끝에서 150원어치 아니면 200원어치일 것이다 실상인즉 지금 세월 좋은 판에 200원쯤 그저 모르고 도적맞은 셈만 잡아도 그다지 아플 데가 없다 물론 처음이야 괄과 아란 성미에 소당머리가 미워서라도 기어코 찾아내려고 서둘렀다 그러느라고 초저녁부터 피마자기름을 구해다가 먹이네 어쩌네 하여 이 거조를 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금은 종시 나홀삭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만하고 나니 성은 그렁주렁 다 풀려버렸겠다 해서 짐짓 마음을 돌려버렸다 이것은 그도 사람 나름이겠지만 소위 금전판의 큰 덕대들의 도량이다 곰보는 네번째 피마자기름을 먹이려고 하는 종가를 눈짓으로 제지하고 벗어누워 눈만 끄멍끄멍하는 덕새의 옆구리를 발길로 툭 끄덕하며 욕을 내뱉는다 없어져 쌍퉁 보기 싫다 망할 자식 이 말의 덕새는 정신이 번쩍 들어 없는 기운을 다해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말은 못하고 뻔하니 곰보 덕대만 올려다본다 없어지라니까 왜 이러고 있어 정말이유 놓아주세요 누가 널 들어 거짓말할까 봐서 그럼 벨을 따주려 응 덕새는 움치다고 벨을 움켜쥐었다 번만 아니면 벨을 따겠다면 내가 너같은 걸 벨을 따고 시비를 듣겠니 꼴 보기 싫다 어여 없어져라 빨리빨리 곰보 최덱대는 발끝으로 덕새의 옆구리를 지분지곤 한다 덕새는 고맙다고 인사나 하려다가 너무 급하게 몰아세우니 그냥 솔솔 기어 방문을 열고 나왔다 곰보 최덱대는 덕새의 등 뒤에다 대고 농담 삼아 이놈의 자식 한 십년 밥을 안 처먹어도 배지가 고프지는 않겠다 하고 욕을 한다 덕새는 노연아와 혼자 어두운 길로 나섰을 때에는 기운이 지쳐 허둥그리기는 했어도 그런 것은 조금도 괴롭지 아니하고 그저 지금 제배 속에 200원어치나 되는 금덩이가 들어있다는 것만이 기쁘고 마음 든든했다 그는 서편으로 기울려고 하는 초여러를 조각 넘은 달을 바라다보고 혼자 웃었다 언제든지 이 금이 나오기는 나오려니 나오는 날이면 이쁜이를 물을 미천만 남기고 나머지로는 상사를 하려니 이런 국리를 하며 그는 홀쭉하게 등에 달라붙은 배를 몇 번이고 만져보았다 4월이 내일 모레로 다가온 3월 금음 남방의 꽃은 일러서 정거장 둘레로는 개나리가 한창 어우러져 피었다 무더기 무더기로도 피고 집을 둘러선 울타리로도 둘러피었다 정거장 복판에도 피었다 노란 꽃이 푸른 잔디 언덕과 겨루듯이 정신이 들게 산뜻하다 햇빛이 맑아서 꽃은 더욱 해맞다 바람결도 알맞게 보드랍다 정거장에서 바라보이는 들판의 금전판에서는 오늘도 다름없이 수우탄 금을 파내느라고 2천명의 일꾼이 군데군데 모여 삽질을 하고 흙짐을 지고 도로꼴을 밀고 한다 그러한 일꾼들과는 다르게 이날 오후 3시나 되어 동만으로 떠나갈 이민이 100명 가량이나 정거장으로 들이 닿았다 근동에서 뽑은 28가구에 94명의 이민이다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만 없지 웬만큼 늙은 사람도 있고 아기는 많다 마침 시집갈 나이가 된 색시도 있다 그런 색시는 정거장 둘레에 핀 개나리꽃 같은 노랑저고리를 입었다 등에 엎인 아기와 겨우 자박자박 걸음을 얻는 어린아이만 빼놓고 모두 크고 작은 보퉁이 하나씩을 이고안고 걸머지고 손에 들고 했다 옷들은 제가끔 멀리 간다고 헝것이나마 갈아입었다 얼굴들은 겉누렸다 겉누른 얼굴에 모두들 추레해서 낯빛이 더욱 어둡다 좋아하는 것은 차를 타는 줄 아는 어린아이들 뿐이다 구장이 앞을 서서 앞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이민들은 말을 잊은 듯이 묵묵히 헛들어진 열을 지어 정거장 복판으로 들어온다 보퉁 위에 달아맨 바가지가 저희들끼리만 달그락 그린다 맨 뒤에는 회색 양복에 회색 스프링을 입은 면장과 면의 서무와 주재소 소장이 웃고 이야기를 하며 넌지시 따라온다 그 뒤로 이민을 전별하려 한 오시명이나 남녀석거 노소가 무더기로 따라온다 그 사람들도 다같이 추레하다 정거장 복판에 다 들어서서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한 대에 한 무더기씩 갈려가지고 미진한 작별을 한다 눈물이 군데군데서 흐른다 햇빛과 꽃빛은 그대로 맑다 이 속에 덕새내 모자도 섞였다 순가비가 덕새내를 배웅하려 따라 나왔다 덕새 어머니는 저 편에서 배웅 나온 동리 사람들과 비죽비죽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덕새는 이 편에서 순가비와 이야기를 한다 덕새는 어떻다고 할 수가 없고 거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슬프기만 했다 그는 들판의 금전판을 후 둘러보느라 하니까 새삼스럽게 뱃속에 들어있는 금덩이가 생각이 났다 그새 십여일째 두고 아무리 나오기를 기다렸어도 아니 나왔다 이 사람아 이놈의 것은 영 안나올라나 보네 덕새는 속을 하는 순가비한테 제배를 가리킨다 안나와도 갈대 입간디 백년가도 배 속에 들은걸 하면서 순가비도 덕새의 배를 바라다 본다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죽으면 자식들들은 멸려할 때 찾아 먹으라지 남은 수만금도 매였다가 자식한테 물려준다네 자식이란 말에 덕새는 잠깐 잊었던 이뻔의 생각이 다시 났다 아까도 부탁하였지만 우리 예편네 응 혹시 오거들랑 말이여 자네가 잘 좀 보살펴주소 잉 그리고 바로 내게다가 편지 히어 그럼 내가 오든지 돈을 부치든지 헛게 순삼이 한테도 부탁 히었으 님께 글쎄 그 걱정은 말래도 잡것이 잔소리는 퍽 하고 있네 그렇게 못 믿어 하다가는 내가 도로 팔아먹을란다 히히 그렇지만 이제 나를 찾아오기는 올까 돈 있는 놈하고 배감아서 도망갔다면서 찾아오기는 개뿔 찾아와 득세는 역시 그럴 것을 헛되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한심에서 주려시 말이 없다 그는 다른 일가 친척이 없으니 달리 사람을 못 일사하는 회포는 없어도 그 대신 다만 한 사람 이쁜이가 미망이죠 그런대로 고향에 쳐져 있을 것을 공연히 떠나나 보다 하는 후회를 지금도 두루 하고 있다 전에 늘 발길로 걷어차고 하던 역부가 흘끔흘끔 견눈질을 하며 지나간다 독세난 인재는 그를 어려워할 것도 없고 보조되게 차를 타는 손님이라 고개를 꼭 꽂혀 들고 역부를 내려다본다 망대가 숙었다 오래전에 저쪽 아랫역에서 이민을 오백명이나 실은 이민열차가 들이 닿을 판이다 망대가 숙으니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기 높아진다 소리를 숨겨 우는 소리도 들린다 정거장 사무실에서는 귀빈들의 제그르르 웃는 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봄날 봄날의 오우에 알맞게 화창한 웃음 소리다 덕새는 우두커니 개나리꽃 핀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성큼성큼 가더니 한가지를 꺾어지고 숭가비 옆으로 돌아온다 거기도 이런 꽃이 피는가 몰라 옛날부턴 오랑캐 땅에는 꽃이 안 핀다고 허대만은 더군다나 그런 좋은 꽃이 필라든가 숭가비는 꽃망울을 하나 따서 들여다보다가 땅바닥에 흘려버린다 그럼 꽃도 마지막이게 농투산이가 꽃은 휘어 무엇하게 그리두 이런 꽃이나 피고 하면 고향 생각이 나더라도 좀 덜하지 더하지 도리어 연함은 살이나 먹은 계집아이가 옆으로 지나가다 덕새가 꽃가진 것을 보더니 그 꽃 놔주세요 하고 손을 벌린다 덕새는 꽃과 소녀를 번갈아 보다가 오냐 내가 이 꽃 갖고 가거라 이 꽃이 우리 고향 맨 마지막 보는 거다 응 저기 가면 이 꽃은 없대요 하면서 소녀의 손에다가 꽃가지를 쥐어준다 소녀는 꽃처럼 웃고 돌아서서 간다 기적 소리가 나며 산모통이로 차가 돌아온다 이민들은 제가끔 보퉁이를 찾아들고 열을 지어 선다 역장이 나오고 면장 소장이 나오고 구장이 분주하게 왔다갔다 한다 차를 내어다보더니 덕새는 입을 실룩실룩 하며 순가비의 손을 잡고 말을 못한다 들판에서 일을 하던 일꾼들이 손을 멈추고 이민이 떠나는 정거장을 바라본다 차는 시근거리며 가까이 들이 닫고 이민들 사이에서는 우는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리고 정거장 근처의 개나리꽃과 잔디 언덕과 오후의 봄 햇빛은 고요히 맞다 사랑 Buck Gordon Education Lewis 什么 있습니다 의 ins porn